이마트나 생각보다 안되면 잔뜩 안맞는거죠 그래서 그 용돈이 뭘까라는거죠? 여기서 많이 홈피스도 많이 있더라구요 뭔가 진짜 홀린것처럼 T50으로 있던 상자를 집어넣고 하트하게 집어넣고 그거도 뭐지? T50있었다고요? 아카중 있어요 그거 전투기요? 하얀거 하얀거 얼마있어요 가격이? 이게 14,000원 만가요? 와 완전 반값이다 근데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마트가 이 가격이면 인터넷은 분명히 더 싸게 할 수도 있을거죠? 아닌데 아니에요 물건 털나가는거에요 마트는 음식이 있어야지 그래요? 마트는 무조건 시중가에 맞추는 것도 있고 최저가를 맞추기도 하는데 인터넷은 분명히 택배각정보는 팬근백정보가 자기들 쇼핑몰에 이마트 쇼핑몰에다가 자기들 쇼핑몰에다가 구를수도 있고 숙제적인 재방 가능했는데 다른것이 있다면 다른데 다른데 일반적으로 마트 보다는 인터넷은 무조건 싸요 조금이라도 조금 근데 진짜 폴린색이 T50을 짓고 나도 이따 갈 때 이마트 들려야겠네 그러면 왕십리 이마트 여기 천원은 별로 천원은 어쩔수 없으니까 천원은 진짜 아니지 송파점 저희 집 앞에 있는 가성파이브점은 호랑모델이 한 3개 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 천워도 그래요 천호가 제일 적어요 진짜